엄태웅씨는 잘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왜냐구요?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아니 복싱룰이나 이런 잡혀있는걸로 하면 제가 지지마릅니다 아니에요. 엄태웅 계속 그 친구도 운동을 그렇게 해요 그랬어요. 다만 동네 싸움 진짜 오리지나 그냥 확 이걸로 가면 자신있지 말입니다. 너 진짜 ㅈㄴ다그러도 아아... 응? 진짜 ㅈㄴ다 억다라 야차로로 하고 싶어다나? 일단 우성이부터 ㅈㄴ